안녕하세요. 3일간의 여정이 끝난 참입니다. 저는 집에 와서 잘 쉬었고 이제서야 3일에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3일 내내 가게 된 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굿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가면 이걸 줘요. 단행본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로맨틱 가든의 영희님을 초대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근데 보니까 영희님들도 많이 계셨는데 영식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그분들은 좀 섭섭했을지도 이게 메인 로맨틱 가든 로판이 아니면 죽음을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스탬프를 다 찍으면 포토카드 한 종을 랜덤으로 주는데 이 안에서 랜덤으로 주는 거거든요. 랜덤이라는 게 너무 가혹했다. 저는 이걸 받고 싶었는데 어떻게 됐을지는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쇼핑 리스트. 이게 정말 극단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여기는 데모죽인데 여기는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몇 개 없어 굿즈가 저는 여기서만 구매했고요. 이거는 사실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금요일날 갔었는데 그날은 구매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 입장 시간이 7시 반이었거든요. 제가 가지고 싶은 건 다 품절이었고 그래서 금요일은 구경하고 영상만 찍고 사진 찍고 그렇게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 토요일이었고 제 방문 시간은 5시 반. 이것도 성수역에 내리니까 제가 갖고 싶었던 게 품절이 났고 그래도 어떻게 기다려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토요일날 가서 산 거 봉투인데요. 제일 사고 싶었던 거는 이미 품절이었고 이것도 열심히 했어요. 좀 더 가지런하게 찍었죠. 아 그리고 첫 번째 날에서 포토카드를 받았는데 포토카드를 정확히 뭘 받았는지 생각이 안 나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첫날에 받은 거. 동화 속 악역의 완벽한 엔딩 플랜. 주실 때 이렇게 주시거든요. 초록색이어서 아니겠다 싶긴 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날도 똑같이 이렇게 스탬프 랩니를 했습니다. 그리고 품절 안 난 거 중에 갖고 싶은 거를 3만 원에 맞춰서 샀어요. 이거 포카. 그리고 피피봉투 작은 거.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잘못 썼어요. 쓰다가. 이거 아크릿 키링 23년도 거 뭔데 포장용으로 하나 샀고요. 그리고 이거 못 샀던 23년도 팝업 포토카드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구매한 거는 이렇게 둘째 날 5시 반에 산 거. 그리고 이 포토카드는 못 살 뻔 했어요. 왜 못 살 뻔 했냐. 가서 주문하려고 기다리는데 포토카드 이번에 나온 거. 24년도 로판 포토카드를 사실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예요. 그래서 물량이 몇 개 안 남아서 확인을 해야 된다든지 재고가 없어서 이제 구매가 안 된다든지 그래서 다들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는데 그 직원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지금 추가 물량이 들어와서 그거를 시스템 반영 중이어서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고 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서 하나 샀습니다. 이게 1인당 구매 개수가 한 개로 줄었어요. 그래서 저도 살 수 있었던 게 아닐지 이거는 포장용으로. 이거는 나중에 제가 뜯어볼게요. 그리고 이거 봉투가 예뻐서 샀거든요. 뭘 넣어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종이를 넣는 건가? 3만 원을 사면 랜덤 배지를 주는데 대머죽 아니면 로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고를 수 있어요. 저는 대머죽으로 했고 짠! 배 세진 씨를 받았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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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세요? 이거? 햄스터? 여기 여기 너무 귀여워. 자, 그리고 스탬프 랠리를 했잖아요. 제가 받은 것은 요것으로 벌써 색깔이 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요거였습니다. 어떤 개모님의 메르헨 그래서 요것도 실패를 하고 아, 어떡할까 하다가 이 랜덤 포카도 데모죽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기다려서 한 번 더 했습니다. 거기서 현장 대기를 하면 취소분에 한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한 번 더 했어요. 그리고 받은 것 저 이거 받을 때 영상 있거든요. 나왔습니다. 이야! 이야! 이거 받고 너무 좋았어. 행복했어요, 너무. 그래서 저는 아주 기쁘게 토요일을 마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일차 이제 품절돼서 못 샀던 걸 사야 되잖아요. 원래 아침에 새벽에 가서 포토카드 랜덤을 못 받으면 아침에 가서 줄을 계속 서가지고 계속 도전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토요일 날 랜덤 포카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적당한 이른 시간에 한 12시 정도에 성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현장 입장은 줄을 서요. 그리고 현장 입장은 줄이 엄청 많았습니다. 마지막 날이라서 그러면 오늘 산 건데 이것도 했고요. 또 혹시 데모 쪽에 나오면 혹시 모르니까 했고 주문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친구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이거 하나 아크릴 키링 다행히 품절이 아니어서 높은 버전 아크릴 키링 방문대 하나, 아이언이 하나 아이언이는 친구 거 그리고 이거 메탈 스티커 이것도 품절이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샀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포토카드를 많이 사지 않았습니까? 2단 바인더 팝업 버전 하나 그리고 리모버블 특성 스티커 이거 작년에 살까 살까 봐 엄청 고민하다가 안 샀는데 이번 기회에 샀다. 그래서 이것도 6만 원 정도 맞춰서 배지를 두 개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사는 거는 이렇게입니다. 이거 포토카드는 친구 줄 거 이거 아이언이 로판버전 아이언이는 진짜 등신대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 이거 뭔데 로판버전 황태자 황태자 이게 리모버블 스티커고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테스타 이게 싸인 메탈 인데 이게 문데 싸인이 진짜 귀여워요. 이건 어디 쓰진 못하겠다. 이대로 전시할 것 같은데 그리고 바인더 여기다 다 껴놓을 것입니다. 제가 산 것들 그래서 6만 원이 되면 이제 캔 배지를 두 개를 받을 수 있죠. 6만 원이니까 그래서 받은 것은 요것 이세진 씨와 김래빈 씨 이렇게 두 개 작년 팝업 때도 배지를 이세진 씨로 받았거든요. 저한테는 세진 씨들이 잘 오는 편인가 봅니다. 다 있었으면 좋겠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3일 차 랜덤 포카는 어디서 많이 본 색깔이 아닌가요? 짜랭 나왔던 게 또 나왔답니다. 근데 저는 요걸 뽑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기념품으로 가지겠습니다. 아니면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연락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요거 빼고 요건 제 거고 요거 자 그래서 5만 원을 넘게 사면 본관에서 이 가방을 증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까칠까칠한 소재고 이렇게 닫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스탬프 투어도 또 따로 있었고 이렇게 전시장은 이렇게였습니다. 성수역에서 여기 대모 쪽 근데 여기 로판도 같이 있으니까 같이 써줬어야 됐는 거 아니야? 전 녹시 나 혼자만 레벨업 외모 지상주의 의기가 내 인동 예약하긴 했는데 현장 입장이 줄도 없이 그냥 쑥쑥 가는 편이어서 그냥 들어가서 구경하고 집에 일찍 왔어요. 전 너무 힘들었습니다. 성공적인 구매를 했습니다. 전 너무 행복해요. 짠 제가 산 거 치고 이렇게 되게 많은 거 처음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즐거운 2024 월드 웹툰 페스티벌을 즐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 뜯어서 안에 보여드리고 이거 뜯어서 안에 보여드리고 이거 뜯어서 안에 보여드리고 할 생각이에요. 이거 먼저 찍고 단체 사진 예쁘긴 한데 종이 종이 뭐 그런 거 넣어야 되나? 큰 것도 있었는데 큰 거는 약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요 부분이 이거는 음악 재생하는 거 같이 돼 있어서 마음에 들어서 샀고 짜잔 어머 깜짝이야 이거 뭐야 깜짝이야 여기에 포토카드를 정리해야겠군요. 아 이게 아니 뚫려있네 이걸 여기에 이렇게 낄라 그랬는데 짜잔 근데 여기가 뚫려있는데 괜찮나 이거? 안 상하나? 코팅지 같은 걸 사야 되나? 이건 제가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일단 얘를 끼워서 보고 가겠습니다. 쭉쭉 전 여기가 비닐일 줄 알았어요. 23년도 23년도 포카 작년에 보여드렸으면 좋았을걸 올해를 보여드리네요. 이때도 일러스트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아 올해 일러스트도 말도 안 되게 잘 나와서 꺾아내야지 마음에 드는군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넣으라고 돼있네? 뒷면은 굳이 볼 필요 없으니까 7명의 단점 짝을 완벽하게 지어줄 수가 없다. 헐쏘다. 이것도 이런 데 꼬집게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안되네. 요것과 요것은 친구에게 갈 예정이기 때문에 따로 사진을 찍고 찰칵 소중하게 일단 들여놓겠습니다. 그리고 제 거를 뜯어볼게요. 아 이번 일러스트 이거 뒤에도 색깔이 다르네? 이렇게 축 자 축 자 축 자 또 잘 끼워놔야지. 유진이를 같이 끼워줄까요? 이렇게 오 나쁘지 않은데? 같은 걸로 끼워줘야겠다. 하지만 오늘은 지쳤으니 일단 끼겠습니다. 내년에도 팝업을 또 해서 포토카드가 계속 나오면 좋겠네요. 이만큼 더 낄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다 했고 아주 만족스럽군요. 여기에는 이걸 넣어야겠다.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거는 안 들어가네요. 좋아. 그리고 얘는 소중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갖고 다니는 거는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갖고 다니거든요. 얘는 이렇게 초장하겠습니다. 이것도 컴퓨터에 붙이려고 그런데 제가 이런 거 꾸미는 걸 잘 못해서 고민을 좀 하고 얘는 붙이도록 하고 이거는 이것도 소장용으로 산 건데 손 내밀고 있는 걸로.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전시해놓고 이것도 이렇게 전시해놓고 이거랑 이거는 그냥 기념품 이것은 여기 맨 뒷칸에 꽂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같은 거니까 이렇게 이건 이렇게 됐다. 정리 끝. 그럼 저는 자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셨길 바라며 그럼 이만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그렇게 오랜만이진 않지만 제가 겪었던 이 고난의 여정을 한번 정리하려고 A4용지에 적어왔어요. 그랬는데 적으면서도 틀리더라고요. 제가 좀 복잡하긴 했어요. 팝업스토어에 가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데모쭉 팝업스토어라고 할 수는 없죠. 로판 팝업스토어에 데모쭉이 있었던 팝업스토어에 소식을 제가 처음 들은 거는 9월 13일 제가 트위터 지금은 X지만 트위터를 하진 않아서 그 소식을 좀 늦게 알았어요. 저녁 늦게 늦게 알았어요. 새벽인가 누가 캡처해가지고 그 인스타그램에 올려줬더라고요. 저는 인스타그램은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을 했어요. 제가 그 정보를 얻었을 당시에는 어떻게 예약을 한다든지 시간이 언제라든지 진행을 언제 한다든지 이런 날짜가 없는 그냥 저희 이런 팝업페어 이런 그 프리비 영상 만 본 상태였기 때문에 아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겠구나 가을쯤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추석주 지나면서 휴일이 많고 평일이 적은 탓에 일이 몰려서 정신없이 목, 금 그러니까 19일 20일을 보내고 토요일 뭐 주말이니까 그렇게 보내고 월요일 또 오면 바쁘거든요. 월요일을 보내고 대망의 9월 24일 이 사태를 인지하게 됩니다. 이 사태를 인지하게 됩니다. 아 이게 20일 날 이미 예약을 캐치 테이블로 받았고 첫날 모두 예매가 끝났고 이제 나는 못 가는구나 하고서 너무 슬퍼하고 있었죠. 취소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24일 날 인지하고서부터 무슨 강박증같이 계속 캐치 테이블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새로워지면 새로워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퇴근김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막 그랬거든요. 하 근데 진짜 자리가 없더라고요. 한 자리가 나는 것도 못봤어요. 아 난 진짜 못 가는구나 나 러비어인데 데모쭉 못가 이러고서 되게 우울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 25일이 됩니다. 25일 날 이제 제 알람이 딱 울리자마자 캐치 테이블로 딱 들어갔어요. 헉 일단 주황색을 처음 봤어요. 주황색 그 자그마한 버튼 일단 눌러 일단 예매해 그래서 예매를 했습니다. 토요일 5시 30분 그러니까 9월 28일 5시 30분 자리 하나를 예매를 성공해요. 야 나는 성공했다 안심을 하죠. 하지만 이 행사는 이 파워업 스토어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하루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근길에 계속 들어가서 새로고침 새로고침 하다가 놀랍게도 출근길에 목요일 5시 30분 취소표를 하나 줍줍하게 됩니다. 아 줍줍하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목요일 날 갈 수 있을 리가 없었어요. 왜냐면 출근을 해야 되고 근무하고 나면 도착하면 뭐 마지막 타임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 정도라서 5시 반은 도저히 도저히 불가능한 시간대여서 잡고 이성을 차린 다음에 그대로 놔줬습니다. 그래서 아 뭐 한 자리만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26일 대망의 팝업이 시작되는 날이 됐어요. 근데 공지가 뜬 거예요. 12시에 캐치 테이블로 추가 예매표를 풀겠다. 세상에 금요일 아주 늦은 시간대에 예약을 잡거나 아니면 일요일 거를 잡아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1시 55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그리고 5분 전에 린이 들어가서 인터파크 그런 시계사이트 같은 거 들어가가지고 12시가 되자마자 일단 새로고침해서 들어가자마자 금요일 오후 4시 반 거를 겟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새로고침하다가 일요일 29일 3시 반 거도 줍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금토일 거를 하나하나 하나 겟한 상태예요. 근데 금요일 오후 4시 반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친구한테 혹시 갈 거냐고 물어봤더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시간을 맞춰가지고 제가 취소하고 친구가 바로 예매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친구가 일이 생겨서 아쉽게도 그 표는 다른 어떤 분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26일 날 첫 행사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품절 물품 같은 게 공지로 나와요. 제가 사고 싶었던 거 26일 날 빠르게 품절이 되더라고요. 한 3시 2시 3시 정도면 다 이제 문대 거는 좀 솔드아웃이 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3시 정도 그리고 5시 정도 되면 이제 좀 잘 나가는 것들은 거의 다 매진 솔드아웃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제가 예매한 게 거의 늦은 시간대 였어요. 왜냐면 토요일 5시 30분이고 일요일 3시 30분이잖아요. 하... 이거 못 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27일 금요일 날 오후에 오후에 가봐야겠다 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새로고침을 해요. 그래서 27일 날 계속 새로고침을 하다가 7시 30분 입장 표 하나를 예매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표 정리 한번 하면 금요일 오후 7시간 토요일 5시 반 일요일 3시 반 이렇게 3번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예상치 못하게 제가 가게 돼서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어요. 카메라도 안 들고 왔고 핸드폰으로 제가 찍을 때 핸드폰 그립을 쓰거든요. 이렇게 잡기 쉽게 하는 다이소에서 파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안 가져오고 심지어 보조배터리도 안 가져와가지고 좀 호달달 떨면서 일단 갔어요. 그냥 분위기가 어떤지 보고 사진 찍고 실물이 어떤지 보자. 그리고 내가 사고 싶었던 게 품절이 안 돼 있으면 사자. 라고 하고 갔는데 7시 반이면 거의 마지막에서 한 타임 앞인가 그렇거든요. 일단 제가 사고 싶었던 건 다 품절된 상태였고 그리고 그 도장 찍어서 하는 랜덤 포카 걔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토요일 날 업로드 해야 되는 거를 때마침 좀 길게 한번 해보자 해서 35분짜리를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그날 금요일 날 실패를 맛보고 시무룩한 상태로 집에 가서 새벽 4시까지 그걸 편집을 하고 업로드 예약을 걸어놓고 잡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토요일은 5시 반 까지 가면 되니까 집에서 늦게까지 자다가 한 성수에 한 3시 정도? 3시 정도에 도착했어요. 성수역에 그런데 성수역에 도착하자마자 공지가 뜨더라고요. 방문대 로판 버전 키링 품절 이제 주말부터는 포토카드 로판 버전 포토카드가 원래 임당 2개씩 구매가 가능했는데 하나로 변경이 됐어요. 그 공지도 같이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포카는 살 수 있겠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5시 반 기다려서 들어갑니다. 신나게 가루 영상 찍고 사진 찍고 첫날 구경 못했던 거 구경 좀 널널하게 하고 빼먹었던 부분 같은 거 확인하고 그리고 주문하려고 주문서 거기 적어가지고 가져갔는데 줄을 서있는데 포토카드 구매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건 개수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아니면 물량이 없는데 기계에는 물량이 있게 표시가 돼서 이거를 조정하는 중이거나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오늘도 실패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 남자 직원분이신지 담당자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물량이 사실 지금 다 나간 상태인데 추가 물량으로 60개가 더 들어와서 전산 작업 중이니 잠시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이 좋았지. 그래서 키링은 구매하지 못했지만 포토카드랑 기타 등등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3만 원 조금 넘게 구매를 해서 3만 원 이상이면 특전 배지를 주거든요. 근데 물건을 다 받고 앞에서 확인하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안에 배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막 돌아가가지고 배지가 없다 이랬더니 배지를 하나 이렇게 통에 넣어가지고 와락와락와락 하나 팍 하고 넣어줬어요. 봤더니 배세진 저는 문대의 최애이기 때문에 문대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 랜덤 포토카드 있잖아요. 실패했습니다. 근데 너무 실망하고 너무 힘들다. 랜덤 포토카드 구종 중에 하나를 받아야 되는데 확률이 줄어들지도 않잖아요. 중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 그래서 그 줄 서면 현장 입장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 김에 그냥 한 시간 더 기다렸어요. 현장 입장 하려고. 그래서 6시 50분 타임 현장 입장을 들어가서 그냥 호로록 호로록 보고 도장만 찍고 살 거 없으니까 랜덤 포카를 재도전했죠. 그 현장은 아주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잘 찍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걸어갔고요. 그 뒷면으로는 이 앞에 그림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받은 상태 그대로 밖으로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정말 정말 다행히도 데모죽이 나와서 정말 진짜 행복하게 집에 갔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나왔다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게 뭔지 너무 궁금하니까 집에 와서 보여달라 그랬거든요. 보고 뭐 이거를 받으려고 그랬어? 라는 눈빛을 보내시긴 했지만 저는 행복했으니까 오케이입니다. 이제 일요일이 됐습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키링 반드시 사야 됩니다. 오늘 못 사면 진짜 안 될 것 같아서 제 시간은 3시 반이었지만 12시 50분 입장 현장 대기 입장을 목표로 열심히 갔습니다. 그래서 한참 기다렸어요. 한 12시 정도에 도착을 해서 조금 더 일찍 갔으면 11시 50분 입장 입장할 수 있었을 텐데 12시쯤 도착을 해서 12시 50분 일반 대기 입장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구경할 것도 없어. 이미 다 봤고 사진 다 찍었고 빼먹은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 후기를 보면서 제가 놓쳤던 부분들 같은 것도 다 봤어요. 이미 구경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구매하는 곳으로 가가지고 다 샀습니다. 친구 것까지 그래서 6만 원이 이번에 넘었어요. 그래서 배지를 두 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딱 뒤집어봤더니 이세진 씨가 나왔고 네빈이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친구가 가지고 싶었던 것도 다 사고 제가 가지고 싶었던 것도 다 살 수 있어서 진짜 너무 진짜 마음에 평온이 오고 제가 입장 예약을 못 해서 화요일부터 얼마나 전전긍긍했는지 몰라요. 입장 예약 못 했지 내가 사고 싶은 거 계속 솔드아웃 나지 그래서 계속 불안한 마음을 갖고 안절부절 못하는 며칠이야.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이었습니다. 거의 일주일이네요. 일요일은 그래서 이제 살 거 다 샀고 저는 이제 더 이상의 미련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랜덤 포카도 토요일에 성공했고 살 거 일요일에 다 샀고 그 웹툰 그 본관이 있어요. 행사 본관이 있는데 거기 구경하고 3시 반에 예약을 해놓긴 했지만 입장 예약을 정말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집에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3시 반 건은 취소를 하고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니까 한 3, 4시 정도 됐더라고요. 집에 있었던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저는 집에 진짜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잤어요. 푹 잤습니다. 그리고 밥도 안 먹고 저녁 때까지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산 거 보고 정리하고 너무 행복하게 이번 팝업도 마무리를 했는데 근데 제가 트위터 X 거기 들어가 보니까 데모쭉 부산에서도 팝업을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디서 나온 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X 사용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제가 봤던 글을 다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나온 정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정보가 언뜻 언뜻 있었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부산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두 번째 데모쭉 팝업스토어 로판 버전 로판이 아니면 죽음을 정말 재밌게 다녀왔고 1년에 한 번씩은 팝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또 돈 열심히 모아놓을 테니까 내년에도 꼭 해주세요. 제발 로판 버전 설정이 있잖아요. 그걸로 예전 진짜 짧게 소설이라도 하나 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럴 리는 없겠죠.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금, 토, 일 제가 식사를 진짜 밥을 안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 먹은 것 같아요. 정리를 해봤는데 진짜 안 먹었더라고요. 금요일 날 점심 때 혼자 밥을 먹게 돼서 여기 샌드위치 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샌드위치를 시켜먹고 저녁때는 그 팝업 갔잖아요. 저녁 안 먹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저녁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늦게 집에 도착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 편집만 하다 그냥 그대로 새벽 4시까지 있다가 자버렸고 토요일 아침 원래 안 먹습니다. 그리고 늦게 일어났어요. 점심 영상에 제가 넣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대기하느라고 스타벅스에 가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자어불이랑 촉촉한 초콜릿 케이크 그거 먹었습니다. 점심이에요. 그리고 저녁으로 집에 와서 동생이 피자를 시켜먹었길래 피자 두 조각을 뺏어 먹었습니다. 이게 토요일 섭취 열량의 끝. 이로 역시 아침 일찍 일어나긴 했지만 역시 아침은 안 먹고요. 점심 팝업 입장했잖아요.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그대로 집으로 갔기 때문에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잤잖아요. 그대로 저녁에 일어나서 저녁 때 라면을 끓여 먹고 야식으로 집밥을 먹었습니다. 어떻게든 두 끼는 먹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연비가 좋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영혼을 태워서 돌아다닌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밥을 안 먹는 타입이긴 한데 데모축 팝업에 못 갈지도 몰라. 그리고 랜덤 포카를 못 받을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걸 못 살 수도 있어. 라는 이 세 가지의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간신히 조금 회복되던 몸무게는 다시 조금 빠졌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대신 문대를 얻었으니까 괜찮습니다. 아 진짜 한 그 3일이 저한테 한 일주일 정도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너무 행복했다. 로판 버전도 좋고 좋았고 안에도 진짜 잘 꾸며놨고 마법소년 거기는 너무 어두웠어. 왜 이렇게 어두웠는지 몰라. 아무튼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는 보조 배터리 VT 거 버전만 있잖아요. 그거 테스타 것도 하나 제가 보조 배터리가 필요한데 그 VT 말고 테스타 건 사고 싶거든요. 근데 테스타 건 없어요. 그래서 그거 다음 라인업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 아무튼 즐거웠고 다음에 또 한다면 부산이라도 꼭 가겠습니다. 그럼 안녕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